오늘 수천 명의 파리 시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을... 여긴 지금 대혼란입니다. 대통령이 살아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여기 뭐야? 미국은 이제 무릎을 꿇었어. 이건 모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동무와 블라디미르 장군 덕분이요. 감사합니다. 서기장 동네의 위대함과 관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아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뜻으로 특별히 발표할 것이 있어. 나는 유리 동무를 소비에트 연방의 총사령관으로 승진시키는 바... 효, 효력은 지금부터야... 니가 꾸민 짓이지, 유리. 난 다 알고 있어. 블라디미르 동무의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 안 됐어. 하지만 우린 할 일 있어, 동무. 연합군 태평양 함대가 하와이 근체에 집결하고 있어. 책상 아래 비서! 진주환이 연합군 함대를 격파하고, 아군을 위한 새로운 교두벌을 구축하시옵니다. 하와이 군대의 기질이 선설하라. 전투지휘서 준비 중. 스탠바이. 책상 아래 비서가 또... 책상 아래 비서가 또... 한 장알박이. 책상 아래 비서가 또. 책상 아래 비서가 또... 책상 아래 비서가 또. 책상 아래 비서가 또... 책상 아래에 있는 곳은 freed up. 에이 군대의 기질이 강력 bulletin. 타기 날라 비서.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또... 어바나 비서가 또... 자, 빨리 도망간다. 탐. 유닛 사령이. 이랬어. 아 겁나 좁네. 오 고서 이거는 해군 뽑아야되는 미션인가 연방을 위해 연방을 위해 쏘다 쏘 난 일기 중 동무 인진시동 연방을 위해 구조를 전력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시 건설 컨스트러스션 옵션 아 이거 선매비 없네 흠 좋창 연합군 해군을 경례하라 단단단단 자금이 부족합니다 아이씨 짜자자잔 음 레이더..뭐야 레더럿은 멀티할 때를 심지어 사람들이 레이더를 못 지어요 멀티할 때는 돈 딸려가지고 미니메일 없이 게임해 극한 극한의 멀티지 아 눈이 떠졌다 진짜 신봉사각 게임은 미니메일 없이 한다니까? 중반까지 더블키! 트리플키! 쿼드라키! 펜타킹 목표 보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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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격 풀렀다! 안 된다! 알리 아군키즈가 공격받는다 아이 개나쁜 개나쁜놈 봐! 딱 벗어 켜와 덴덴이는 굉장히 계급이 안올라가네 세로둔 하나로 재미를 봐야겠군 짠 또 온다 안 돼! 그거에 들어가면 테러드론 그거 먹으면 안 돼! 나와! 아 첫번째 연구소 목돈이 전체되었다고 합니다. 아군티즈가 공격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융화음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광물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광물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광물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아 저 집단새끼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구조물 점령 새집합지 지점 준비됐습니다 동 연기의 마트 벌장 정전을 넘어갑니다 전직은 크로우시로 출동합니다 명령만 완료 유닛 손실 뭐야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새집합지 지점 구조물 포기 명령 대기준 유닛 손실 센트리건을 좀 만들어내고 모자 투하 들차할수 없습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한동 사령관 동무 한국군 치원함대가 이동중인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이 진주만에 당도한다면 연합군 함대를 무찌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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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왜 이렇게 많아 탈락 탈락 반대어어어 와이씨 폭사아악! 오메헤헤헤헤 아직 안 망했어 나 Csql편 좀 좀 많이 뽑아야겠다 아 저 피친! 사거리 봐! 또라이 같은 새끼! 아! 아 개같은거 진짜 얼마짜린데 이게 졸라 집요하네 엔진에서도 음 근데 애드러2가 보람이 나오는게 완료 아이 미친놈들 봐아아 그만 오라고 그래도 완전 꼬라받네 항모를 야 다 꼬라받은거 봐 애들 강한 친구 대한민군 건조 완료 수리지 신항무 이순신 장군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해군이 다 날아갑니다 아 드레드온터 하나밖에 없어 이제 충고도가 신항무 이순신 이순한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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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많이 나와 대본파나 지어야겠는데 이거? 이 비싼 거를 멀티에서는 핸드 나오기도 힘든데 핸드 나오면 게임 터져 이거 겁나 많이 나와 부자구나 전설 완료 해군력 잘 봤습니다 메뉴 헹 주니 네 황 헹 헹 헹 병력 교재 쯔그린 유닛 승진 이 이지스 순영하면 아! 프리즘이다 프리즘의 빛이 느껴져 뽕.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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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되 이거? 아.. 아.. 어디로 가야되 이거? 이제 상륙해야되나? kommt.. 어디로 가야되 이거? 이제 상륙해야되나? 엘리치함수함은 뭐가 다르지? 엘리치함수함은 뭐가 다르지? 땡땡땡 맵이 커 바담에 큰거 싫어 내가 기억이 마지막 미션이 겁나 걱정스러웠는데 예 겁나 예전에 미션 했었어요 엘리치함수함 이거 지금 해군을 전멸시키는 미션이지 해군만 죽이면 끝나려나 연합군 아직 안했어요 연합군은 아마 내일하겠죠 연합군이 다 쎄당한거 같은데 연합군이 다 쎄당한거 같은데 연합군이 실시진으로 봐야되는데 연합군이 다 쎄당한거 같은데 연합군이 다 쎄당한거 같은데 이제 상륙을 하죠 여기부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봤습니다 미안한데 여러분은 10만원씩 주고 받았으면 다시 위하러다 유닛 생진 électron Hungry 구현 도지 함정 준비 완료 건조 완료 항행한 건조 완료 건조 완료 이어가다 주변의 미지런기형 명령이 이리시던 짜라자잔 유닛이 이리시던 유닛이 이리시던 유닛이 이리시던 유닛이 이리시던 유닛이 이리시던 유닛이 이리시던 명령만 내리시던 명령만 내리시던 엔진시던 항행한 명령 하단 간나 많이 느려 좀 빨리 가라 겁나 느려 진짜 수동선 엔진시동 명령만 내리시던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호니 스트리머를 떼라니 명령만 내리시던 명령만 내리시던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함정행한 유닛 생산 완료 함정 준비 완료 건조 완료 이거 나보다 호니를 사랑하는 스크림없다 유닛 생산 완료 레알로다 야 왜이렇게 튼튼해 이거 아이디가 핑키파인 사람도 있지만 나는 진짜로 자신이 잇는다 저는 그런거에 지지 않습니다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천하제리 말박이들 천하제리 포니 퀴즈라도 내줄까 내가 한번 레알로선 더 이상 안나올거같은 낼생각이 없을거같은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위치 확인 따안 와, 요새는 프리즘 슈터로 프리즘 이게 되게 쎄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쓴게 아녔네 아하 싹 쓸어버려 아, 기지 겁나 크네 이거 뭐야 저건 저 버그 때문에 못 온건가? 효과 저렇게 많아 오케잇 오케잇